인증샷 찍어 오는거면 이해하겠어? 아우 나 무슨 여긴 인증샷 찍어 찍을게 없는데 아우 나 무슨 여긴 인증샷 찍어 찍을게 없는데 아 이거 이렇게 성인이연난 카페로 접어볼거야 저 옆에가 진짜 뭔지 궁금한데 저기 스키장이래 어? 스키장 스키장에 스키타는데가 있어요 여기 슬로프가 있어? 내가 스키장인거 같다고 말한거 들은거 아니야? 아 그런거? 나 오빠가 좀 잘했거든 저거 여보가 나한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하자나 조여줘야 나한테 김치 좀